자 한국경제TV 17년차 전문가이자 4년 연속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된 양태원 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 경계심을 푸시면 안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현금화. 지수는요 둘중에 하나에요. 여기에서 바로 조정을 봤던지 아니면은 요 61선이 있는 위치와 갭을 메꾸는 위치까지 채웠다가 조정을 봤던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확률이 오늘로써 한번 더 올라갔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거에요. 왜그런지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겠고. 그럼 여러분 지금 요거 먹겠다고 이거 이후에 조정이 들어올텐데 이 하락조정이 굉장히 쓰라릴텐데 요거 먹겠다고 종목들을 아무거나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계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식 편하게 하세요. 주식 쉽게 하세요 제발. 막 목숨 걸고 요거 먹겠다고 달려드는 개인투자자들 보면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해는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 업계에서 지금 23년을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한국경제TV에서 17년을 전문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도 초보투자자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심플이 베스트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간단한 쉬운게 최고에요. 쉽게 매매하시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전략은 뭐냐면 현금화 하셔야 돼요. 이걸 먹겠다고 달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현금화한 상황에서 매수할 종목이 어디가 유리하냐라는 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왜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템퍼 더할 가능성이 높아졌냐 오늘 왜 그렇게 시황이 변했냐라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여러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 힘들거라 말씀드렸죠. 그쵸? 네 조정 가능성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다. 근데 SK하이닉스도 추가 상승 못하고 지금 3%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시장이 바로 내려가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 하락 조정 나와야 되죠. 근데 왜 하락 조정이 안 나올까요? 바로 2차 전지가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 빠지는 건 2차 전지 섹터가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얘들이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번 가을 여러분들 풍성한 가을 보내시고 싶죠? 네 부모님 넉넉히 용돈도 드리고 싶고 자녀분들 조카들 넉넉히 용돈 드리고 싶죠? 그 용돈 누가 벌어줄 거냐 여러분 그 용돈은 바로 2차 전지가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유료 방송 돈 받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도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랬었던 날이죠. 이미 서킷 브레이크를 넘어들어왔죠. 왜? 서킷 브레이크의 영향도 별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불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불나는 거 그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해외에서도 불나는데 얘가 지금 반등 나온다? 예 더 이상 전기차 불나는 게 이제 배터리 의무화라는 배터리 공급 공급사가 어딘지 배터리 의무화라는 호재가 더 반영되고 있는 거지 지금 전기차 불나는 거에 대한 공포심 포비아는 주가에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반영이 되어버렸다. 좋은 위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악재가 시장이 날라가 얘 종목들이 날라가다가 그런 악재가 나왔으면 대량으로 꺾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요? 보이세요? 63만원 하던 종목이 여러분 반토막 났습니다. 31만원까지 50% 빠진 거예요. 무슨 개별 잡주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대바닥 구간이라는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5% 5% 지금 반등 주고 있다? 대바닥에서 찔끔 나온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못 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풍성한 추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뭐 왕창? 아니죠? 오늘 2분의 1정도 사시고요. 또 시장 조정 살짝 받으면 눌림목에 1분의 1을 사셔서 여러분들 단가만 저단가로 평균단가만 맞춰놓으면 재상승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전환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추석과제 목표가 3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싸게만 사세요. 싸게만 사시면 됩니다. 제가 아껴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구독도 어 별로 안해주시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면 저도 뭐 굳이 허공에다가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껴놓은 종목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여러분들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단 한번도 빠짐없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독자가 이 영상을 통해서 10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 예상 수익률 예상 상승률 예상 상승률이 지금 43% 정도 예상되는 언제까지 추석까지 이 선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테니까 여러분 서로 윈윈 하셨으면 윈윈 하는 제가 이거 서비스 한지가 초반인데 힘을 좀 실어주세요. 이해들 되시죠? 여러분들의 반응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